비가 왔다 안 왔다가 와 이따가? 네 조용히 있다가 견덕 쨍 애교 짱렬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아침부터 명언본 와 진짜 맛있겠다 그리미님 메뉴판 너무 좋아 맞아요 고를 수 있잖아요 그리미 진짜 저 화내신은 뭐야 저기요 계속 무겁네 뭐 시키고 와 아 웃겨 뭐 드실래요? 이거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당연하게 뭐 시켜봐 뭐 샌드위치 시키고 뭐 샌드위치 시키고 내 생각했지 그럼 형이 쏘시는 거예요 오늘? 스테이크 시켰는데 잘했어 왔네요 왔다 아 이게 무슨 커피예요 아 이게 무슨 커피예요? 나의 뷰티 시키고 이거 왜 내꺼 먹냐 하하하하 이거 왜 내꺼 먹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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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한번도 안 받아봐요 하하하하 내일 받으래? 내일 받을까요? 내일 받을까요? 오늘 받을 받으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기하다 하하하하 아 오늘 좀 컨디션 좋아서 하하하하 남자의 뷰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왁싱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끝나까지 와서? 왁싱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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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남자의 뷰티야? 하하하하 가꾸는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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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몸에 털이 별로 없어요? 하하하하 대박이다 진짜 피부 되게 부드럽다고 하하하하 장난 아니지? 여자 피부 같아요 하하하하 문세현이 나 허벅지 만지고 갑자기 문 짰어 형 허벅지 만지고 싶다고 하하하하 형한테 그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큰일이 내지 하하하하 나 오늘 내일 해줘야 할 것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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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 키워도 왔나 보다 우와 남자분들 이게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봤고요 아니 우리 반대로 앉는 거리 태오라고 하하하하 너 형 해주려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앉으세요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원하다 를 말로 어떻게 해? 시원하다 롬탈롤란 맛? 근데 그거는 이런 기후가 시원하다 손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상쾌하다 상쾌하다 좋다 이러면 그냥 스웅! 스웅이라고 카타 롤라 Sz록 너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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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원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거 아니야? 야, 빠져 들을 내 친구가 붙어있는데. 지금 일에 집중하고 계셔서 대답 안 하십니다. 강툴 부분에 귓구멍을 다같이. 국내 주민이 이제 구경 나왔습니다, 강툴 씨. 얘는 좀 많이 파야 돼. 잘 못 했잖아. 얘도 많이 파야 돼. 맞아, 맞아. 혜원은 잘 못 들으니까. 그래서 제일 오래 걸리는 거구나. 아, 안 들리는 이유가 있었나 봐. 어? 방금 뭐야? 어? 방금 뭐야? 얘 돌멩이 하나 있는데 치워둬 빠지는 기분 났어? 그게 문제네 도떡이가 야 손으로 만져! 아니 왜? 저거 뭐야? 아 나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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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야 뒤 안에서 호두가 나왔는데 찍어봐 찍어봐 호두가 나왔어 나 가까이 보고 가야겠다 아 근데 얘 뽑은 거 맞아? 엄마 저거 밤에 먹던 땅콩 아니에요? 야 거짓말 거짓말 너 돌멩이야 돌멩이 거짓말 근데 진짜 시원하니? 너 저런테도 안 들렸나? 그 진짜 저거 잘 때 끼고 자는 그거 같아요 어 지금 옆집에서 말하는 게 들려 옆집에서 말하는 게 들려 와 방금 이 길에서 호두가 나왔어 기분 한 30% 인생 어 기분 져야 될 거 같아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그쵸? 얼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아니 나 저런 거 태워놔서 처음 봐 야 오자 올라가면 다리를 세워 아 다리를 세우라고요? 자 올라가 형 태호가 더 긴데 다리를 세우라고요? 오 안정적이네 오 안정적이네 다리를 세우라고요? 어디로 가 데이기로 적은 줄 알고 정기 아니 여기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정적이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 제대로 겨우 아니다 아냐 다리를 cherch 야 내가 잡으라고 나를 아니 3 2 GO GO 3 2 GO GO 자 눈아 이겼다 눈아 우리가 이겼어 눈아 이겼어 누나, 우리 가게 하자! 왜 느려요, 치자고! 그래, 빨리 가셔가지고. 왜 이렇게 느려요, 형. 핫 플러스 못 가 있어, 핫 플러스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졌어. 뻥린 입수만 남았어요. 아, 맞다, 입수야. 여기 뛰어드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아파. 하하. 다 해봤어. 다 해봤어요, 형? 야, 물어. 이거 잘못 던지면 땅에 던지게. 와, 너무 가야겠다. 타도 올려. 어디야 돼? 하나, 둘, 셋. 안 돼, 안 돼. 여기 왔다고, 여기 갔다고. 와, 진짜 꺼! 와, 진짜 꺼! 진짜 꺼! 와, 진짜 꺼! 와! 와, 진짜 꺼!